안녕하세요. 모처럼 만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. 끔찍하게 추웠던 한 달이었습니다. 코피드 검사장을 설치한 후 우리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들은 이곳저곳 멀리 주차를 하고 모여서 외쳤습니다. 국민들은 배신자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. 오늘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애국자 한 분이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며 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참으로 반가웠습니다. 다음 주에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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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rsty야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